3월 학평 시험 3월에 해당되는 시험 중에 특히나 3월에 해당되는 시험은 작년에 있었던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3월에 해당되는 부분의 해설 강의를 듣지만 앞으로 6월이나 9월 그리고 수능까지 대비하고 싶잖아요. 간단한 팁을 드리면 3월에 해당되는 부분의 시험은 작년에 있던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6월에 해당되는 부분의 시험이 유전 문제가 가장 급격하게 트렌드 체인지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유전의 신유형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유전 말고도 비유전 파트 역시나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9월 평가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수능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에 있었던 6월이나 9월에 있었던 그들의 시험 내용을 가지고 수능 문제로 빵 하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해당되는 부분의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의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기초 체력이 얼마나 탄탄하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해야 하지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잘 치는 것도 맞지만 3월에 해당되는 시험이 곧 수능과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자 이제 약간 긴장을 늦추면 또 안 되겠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1번 문제를 봐요. 자 1번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A는 리보솜이고요. B에 해당되는 건 세포벽이니까 셀룰로스 주성분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11월 달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11월에 1번 문제 정답률이 초토화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을 헷갈렸던 친구들이 꽤 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모의고사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거 ㄷ 때문에 틀렸다. 선생님 저 정답을 5번으로 했잖아요. 이랬던 친구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토닥토닥 할게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실수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런 의미에 사람의 간세포에는 염록체 존재하면 안 되지.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만큼 제가 또 느끼는 건 뭐냐면 3월이나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모르는지 되게 꽤 뚫고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정답은 3번. 2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얘는 위가 되고요. 여기는 잎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문제도 어디서 틀리는 줄 알아요? 보통 여기 남아있는 D급 부분 때문에 틀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잎에 해당되는 애들은 잎을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기관이다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3월에 해당되는 시험 칠 무렵쯤 되면 1단원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1단원 4단원은 딱 시험치기 전날 또는 전전달 정도 달달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는 위는 소화계에 속하고요. 여기 나와있는 위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폐. 둘 다 기관이죠. 동물의 구성 단계 중 같은 기관입니다. 식물에 해당되는 잎은 영양 기관이죠. 그러니까 D급까지 맞는 말 정답은 5번이에요.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나와있는 녹말 탄수화물이고 여기 나와있는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질 그리고 핵산이다. 그래서 A는 탄수화물 맞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은 지질의 종류인 거 맞죠? 니은도 맞아요. 마지막 DNA라고 얘기하는 핵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해당되는 얘네들의 구성 원소만 되게 열심히 물어보다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핵산에 해당되는 부분의 구성 원소를 물어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DNA라고 얘기하는 거랑 ATP라고 얘기하는 그들 안에 들어있는 구성 원소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4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볼까요? 지금 제가 이런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 개념에 해당되는 강의를 종강하고 난 다음에 4단원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의 개념 완성 4단원 강의 들었던 애들 있나요? 제가 정말로 딱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2019 시험 안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주로 나왔던 것이 곰팡이인데 이제 곰팡이 말고 버섯이 나오잖아. 그럼 생각보다 버섯이 틀린다라고 얘기해서 버섯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딱 일주일 전입니다. 되게 놀랐어요. 제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항상 시험에는 트렌드나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에 대한 예측으로 얘기를 했던 거인 셈인데 바로 나오는 거 보이죠? 보기 디귿, 버섯에 해당되는 건 생물 군집이냐 맞는 말이고요. 군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개체군에서는 같은 종, 사자, 사자, 사자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으로 리더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리더제라고 얘기하는 건 개체군 내에 있었던 대표적인 기러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는 개체군 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는 니은이 틀렸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